대구시가 지역 대학생들이 직장 체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사업을 실시합니다. 모집 인원은 74개 분야 121명이고 신청 자격은 대구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9세 이하 대구경북 소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. 6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120 콜센터 또는 대구시 교육협력 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. 선발된 학생은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5주간 근무하고 시간당 9,500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